아 역시 아무거나 하는 건가? 색깔? 와 대박 온다 온다 얼른 찍어야지 찍어버렸어 왜 이렇게 빠르셔 얼른 찍어야지 아 남디씨는 매번 맨날 잡으셨어 제일 늦어 좀 서둘러야 돼 우리는 선택지가 없네요 뭐야 은영씨가 먼저 최 1등으로 찍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이 거기 없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해서 포켓볼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은영씨한테 관심이 있나요?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오 바뀐 거야 그러면? 창수씨가 당구 오락실 얘기했었거든요 오 사격 얘기했었잖아요 은영씨는 저기 안 떠나고 계속 본다? 오락실 오락실 오 맞아 맞아 오 사격 얘기했었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아 남기씨가 찍길 바랬는데 늦었어 또 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얼굴 표정 안 좋아져 아 남기씨는 딴 데로 갔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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